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키프레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동안 키프레임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키프레임의 새로운 기능,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이든 영상이든 타임라인에서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면 확대, 위치, 회전 이렇게 세 가지의 키프레임이 있어요 그때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지시선을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요 이거를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하고 놓잖아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다른 위치에 가서, 이 위치에 가서 이걸 또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다시 한번 찍히게 돼요 한번 볼까요? 완전히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지우고 한번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키프레임을 하나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의 위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크게 만들고 회전이 있어요 회전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처음부터 가볼까요?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키프레임이 찍혀 있는데요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걸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를 확대의 키프레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위치 및 크기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하는 위치까지 가고 거기에서 확대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전을 시켜 볼게요 회전을 이렇게 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커지면서 회전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확대의 키프레임을 찍지 말고 위치 및 크기의 키프레임을 찍으면 확대, 위치, 회전이 한 번에 적용이 되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키프레임을 더 하나 찍고 싶어요 그 위치에 가가지고요 이 모습을 더 크게 만들고 여기를 놔두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또 찍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완전히 커졌다가 다시 적어지면서 옆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키프레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키프레임 개별적으로 여기서 보면 확대 따로, 위치 따로, 회전 따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하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치 및 크기 이거를 클릭해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서 가서 그 위치 부분에서 확대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을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이제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아래쪽 밑에 보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표시라는 게 해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확대, 그리고 위치, 회전 자, 이것이 전부 다 키프레임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클릭, 자, 확대를 클릭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대, 그리고 위치, 회전 자, X, Y, 회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요 자, 오른쪽에 보면 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프라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를 살짝 한번 클릭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기, 빼기, 자, 이런 방법으로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끝에 부분도 또 눌러서 여기에서 그래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자동 곡선, 선, 다시 이쪽 키프레임을 누르고 난 다음에요 지금 여기 보면 선형, 자동 곡선, 자유 곡선이 있는데 자동 곡선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 부분도 이걸 누르고 자동 곡선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회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 누르고 똑같이 여기를 자동 곡선을 누르고 그 다음에 끝에도 여기도 자동 곡선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확대가 되어지고 회전되어지는 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숨기기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좀 더 잘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